오늘은 정말 괜찮은 중국집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광주 광역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3대 볶음밥집이 있습니다. 용염반점 고창식당 삼미관이 3대 볶음밥집인데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볶음밥 맛집인 삼미관을 다녀왔습니다. 삼미관은 광주 동구청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정말 가성비 좋고 맛있는 곳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곳이었고요. 주차는 주변 빈 곳이나 공영주차장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삼미관 이곳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중국집 맛집입니다. 식당 내부는 그리 넓지 않고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습니다. 오래된 노포 중국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판인데요. 대부분 손님들이 볶음밥을 먹으러 옵니다.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물은 셀프로 가져다 마시면 됩니다. 삼미관의 시그니처 메뉴인 볶음밥이 쟁반째 나왔습니다. 혼자서 식사하는 분들은 다 쟁반째 내어주시네요. 식당에서 직접 담그는 것 같은 깍두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짜장 소스도 맛을 보니까 괜찮네요. 볶음밥에 계란국이 나오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볶음밥은 양이 넉넉하게 나왔고 계란후라이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노 부부께서 운영하는 삼미관인데요. 남편분께서 웍을 잡으시고 아내분께서 서빙을 합니다. 꽤 체계적으로 보이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잠시 볼 수 있었는데 볶음밥 웍질을 몇 번 안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퀄리티 좋은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기름기 적게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진 볶음밥으로 아주 맛있습니다. 볶음밥은 밥알 좋고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게 마음에 듭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짜장 소스를 함께 먹어도 맛있게 먹기 좋은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은 정말 뭐 하나 흠잡을 게 없고 야채들과 고기의 비율, 불맛까지 나는 게 좋습니다. 기대 이상의 볶음밥이었고 인천의 유명한 집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니 광주 3대 볶음밥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허름한 중국집이지만 여기 볶음밥 먹으러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가성비도 정말 좋게 느껴지는 곳이었고요. 다음에는 짬뽕을 맛보고 싶어서 다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산미간의 짬뽕도 지난번 방문 때 다른 분 먹는 거 보니까 정말 푸짐해 보였습니다. 산미간의 짬뽕은 계란후라이가 올려져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가격 대비 양도 좋고 가성비 좋게 느껴지는 짬뽕입니다. 짬뽕의 국물은 맵거나 짜거나 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짬뽕인데 해산물인 오징어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막 내어주는 것 같은데요. 짬뽕의 면발은 살짝 얇은 스타일의 면발인데 이게 또 적당히 쫄깃하면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짬뽕 한 그릇입니다. 볶음밥에 이어서 아주 맛있게 먹기 좋은 짬뽕이었습니다. 산미간은 또 탕수육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바삭한 탕수육이 아니라 부드러운 스타일의 탕수육인데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혼밥에서 탕수육까지는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탕수육 먹으러 다시 가고 싶은 곳이고요. 주말에 방문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간짜장 주문을 많이 해서 간짜장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짜장을 맛보러 마지막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간짜장도 바로 볶아서 내어주십니다. 역시나 양은 넉넉해 보이고 비주얼도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계란후라이 빼고 짜장소스 넣어서 열심히 섞어줍니다. 간짜장도 기대 이상으로 맛이 좋고 가성비 좋게 느껴졌습니다. 간짜장에 고기도 꽤 들어가 있고 면발과의 조화도 좋은 간짜장입니다. 누구나 간짜장 한 그릇 맛있게 먹기 좋겠단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오랜만에 간짜장 열심히 먹게 되었습니다. 산미간 이곳은 정말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꽤 볼 수가 있었고요. 점심 식사하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간짜장의 진한 맛과 면발의 식단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되는 매력이 있는 간짜장입니다. 몇일 동안 산미간 다니면서 볶음밥부터 짱뽕 간짜장까지 먹어봤는데요. 여기는 정말 오래된 것 빼고 음식부터 가격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알려줬고요. 광주문화정당역이나 동명동 근처에 간다고 하면 꼭 한 번쯤 식사하러 가볼 만한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